당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혜이 이럴 거면 응원당 그만둬 훈련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혼자 이런 짓까지 버려? 아니 그게 너 지금 호대에 무단 침입한 거야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하긴 생각이란 게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독단적으로 버리지도 않았겠지 넌 너 하나 편하자고 한 거겠지만 전체에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아니 훈련이면 맨투면 뭐 하라는 게 오죽 오바면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솔직히 단장은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만 다들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피해 주고 다니지 말고 네?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저 단장 다 본 자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1분 2분 1분 2분 1분 2분 2분 너 왜 나한테랑 뭐라 그랬어?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? 애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좀 괜찮아? 뭐야? 넌 언제 탔어? 아까 그칠 때까지 기다렸지 그럼 이거 고마워 남들이 보면 시련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다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남편을